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은 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14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점점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헤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좀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제 이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을 해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양육을 해놓아야 하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믿음 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믿음과 거짓믿음 다른 믿음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들어내시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서 이 합당한 믿음 그것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믿어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이단 가운데 이런 이단들이 제법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동정녀 탄생도 믿어요 또 나름대로 부활과 승천 이런 것도 믿습니다 재림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나머지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 못하겠어요? 다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말로는 고백하는 것 같은데 믿는다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믿어 거의 믿어 여러분 정말 믿음은 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거의 믿는다 Almost faith 내가 거의 믿고 있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100% 온전한 믿음이에요 99% 믿음 어찌 보면 거의 믿는 것 같지만은 구원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고난 주간이 되고 십자가를 지면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잠깐 이 땅에 거하시지만 이제 곧 승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순금이 24K이잖아요 그러면 금의 크기는 다 달라도 뭐 한돈짜리이든지 반돈짜리든지 백돈짜리든지 금의 크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금의 성분이 순금이면요 다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돈도 순금이고 백돈도 순금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한돈짜리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백돈짜리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아직까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때로는 죄에 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이든지 약한 믿음이든지 믿음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이것은 누구나 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것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금으로 말한다고 하면은요 14K, 18K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면은 이건 꽝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엉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량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이제 건축자가 집을 짓는 걸로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것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1년 걸려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걸려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고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믿는 게 쉽지 않아서 5년, 10년 동안 아직 집을 짓지 못했어요 절반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괜찮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성경은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집을 얼마나 빨리 지었는가 얼마나 스피드 있게 지었는가 그 집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가 방이 몇 개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들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지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그 집을 지었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좀 늦게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불량품으로 짓지 말라는 것이죠 벽돌로 지어야 되는데 벽돌이 아닌 다른 재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나무가 들어가든지 대리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다른 약한 것 스티로플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좀 크게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재질로 지으면은요 대리석으로 짓지 않고 그런데 아무리 크게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재료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지닌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3장 고린도 전서 3장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를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집을 지어 가는데 집을 짓는데 내가 몇 가지만 가지고서 집을 지어요 몇 가지 믿는 것 몇 가지를 가지고서 집을 짓습니다 뭐 나무로 짓고 뭐 풀로 짓고 급한 대로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경 가운데 몇 가지만 출소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내 믿음의 집을 지을 거야 어떤 불량품의 재질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 거야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 거야 여러분 정말 화려하게 집을 짓는 것 같지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천국에서 그것을 불로 다 태워버리면 순금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집을 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로 다 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금으로 지어졌다면 불로 태우고 태워도 순금만이 남는 거죠 태우면 태울수록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지었는가 여러 가지를 다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해요 그럼 엉뚱한 재질을 가지고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제를 빼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빠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건축을 해요 어떤 건축업자에게 나름대로 집을 짓는 것을 맡겨보세요 돈을 미리 주었어요 돈은 다 받아갔지만은 만약에 자제들을 다 빼트리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모르죠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이 빠졌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속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화려한 것 같아요 도면대로 제대로 지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나중에 여러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그 안에 있어야 될 재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들의 속사람 가운데 속사람 안에 갖추어야 될 믿음의 재료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빼먹고 이것은 또 안 믿어져 저것은 그것을 또 빼버려요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30년을 다니니까 뭔가 괜찮은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다 앞에 서면은 그것이 불로 활활 타고 버리면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믿음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내가 이것은 이해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것은 뭐 내가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믿겠어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믿어지고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큐티하면서 몇 구절, 열 구절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아요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숲을 조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통독의 아주 좋은 의미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골라서 믿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이성으로 이건 합리적이야 이것은 논리적이야 이건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믿겠어 그러나 이것은 비이성적이야, 비과학적이야, 논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엉뚱한 집을 지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이성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위에 성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밑에 내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성경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 말씀 밑에 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성이 재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어 가는 것이죠 이거는 내 지성으로 이해가 안 돼 이건 비이성적이야 그것은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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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집을 지어가게 되는 거죠 비록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무너지는 집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화려해요 아름답다 할지라도 99%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1%가 빠져 있다면 그것이 마치 그 집을 지어 가는데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과 기둥을 지탱해 주는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빠져 버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바람이 한 번 불면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때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의 천국 문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불로 태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너희들은 마치 믿음의 완성품처럼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믿음의 완성품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스피드에 어떤 속도는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내가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병든 믿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승군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자재가 병들었어요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다른 잘못된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병든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커지면 커질수록 독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것은 믿지 못하겠어 내가 99%는 다 믿어 그런데 1%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99%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라 99%와 100%는 불과 1%밖에 차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9%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제로라는 겁니다 그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1밖에 차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로, nothing, all or nothing이에요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99% 믿음이야 거의 믿어 그러면 거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여보, 내가 당신을 거의 믿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당신이 나를 거의 믿어주기 때문에 정말 당신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여보, 나는 당신을 거의 사랑해 나는 거의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당신은 나를 거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거의 믿는 믿음 거의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거의 믿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의 믿는 거 없어 99% 믿음이 없어 all or nothing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동하시면서요 그 믿음을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귀에는 그 말은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헤어질 날이 다가왔어요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3절 보시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승천 재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작 가운데 도망가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그러니까는 지금 도망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예수님은 지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고 재림도 얘기하고 부활승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쿼바디스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14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가로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도마는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일곱 가지 중에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여섯 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야 빌리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냐면 그 다음에 7절입니다 6절을 해석하는 게 7절이에요 정확하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I'm God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I'm God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8절 보시겠어요? 8절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겐 나이다 아버지여 우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야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빌립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빌립은 뭐냐면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99%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100% 믿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냐면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뭐에 걸리게 되냐면 개명, 십 개명의 제1개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9%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래요 이게 I'm God, I'm God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개명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지금 제2개명을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하시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겠다 I'm God, I'm God 너희들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99%도 좋은데 온전한 믿음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 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준비 땅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첫 번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열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99%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어찌 보면 좀 좋은 믿음 같은데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99%를 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 역시 99%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줄줄이 이어서 99%, 99%, 99%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받기를 원했지만 당황스러운 거예요 불로 태우면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나도 중요해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믿어야지 나는 저렇게 섬겨야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맡겼냐면 이 말발굽이 있어요 편자라고 그러죠 홀슈예요 여기 홀슈베이도 있는데 홀슈, 말발굽 그것을 모형을 하나 주고서 이거와 똑같은 것을 100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100개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100개가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종이 대답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세 번째 것을 만들고 세 번째 것을 가지고 네 번째 것을 만들고 네 번째 것을 가지고 다섯 번째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가 다 달라버린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어리석은 종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두 번째 것을 만들고 또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세 번째 것을 만들고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네 번째 것을 만들어야지 100개가 똑같은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첫 번째 것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희들을 보면서 나를 믿게 될 것이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첫 번째 작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이 넘어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점점 오는데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죠 제대로 된 재료 믿음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의 믿는다는 것은 없어요 믿든지 아니면 아니 믿든지 해야 되죠 거의 믿지는 마십시오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거의 믿으면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전도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필요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믿는 것처럼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도예가들이 있어요 그 도예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응시하다가 배운 학생에게 망치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팍 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또 도자기를 하나 다 봐요 우리 눈에는 100% 완성품인 것 같아요 흠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도예에 가는 그것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보니까는 옆에가 조금 굴곡이 있어요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약 가서 망치 가져와라 망치 가져와서 팍 깨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공적이 주님의 손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너가 믿고 있구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너가 믿고 있구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응시해 보니까 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믿지 않고 있구나 망치 가져와라 팍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도마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자국 이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보시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되었다 이제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라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심겨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불로 태우면 태울수록 정금과 같은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답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팬덤이 가운데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 너희선 이것은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99% 부족한 믿음 거의 믿는 믿음이 아니라 100%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